네, 지금 나가요 엄마 엄마? 그 여자가 언제 엄마가 됐나? 아줌마? 진짜가 나타났으면 가짜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코빼기도 한 미치냐? 어때요? 어, 이쁘다 이거 우리 커플로 살까? CM이 초대해놓고 호텔 음식을 불러? 이게 어때서 화를 내세요?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은호야, 그러지마 저런 엄마 따위 필요 없단 말이야! 은호야! 은호야!